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올해로 교회 설립 103주년인 대구대명교회가 지역 이웃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가수 윤복희 권사를 조청해 찬양 간증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강서교회는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아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대명교회가 가수 윤복희 권사 조청 찬양 간증집회를 열었습니다. 윤복희 권사는 뮤지컬 디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주유곡을 열창해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103주년 설립 기념 달을 맞이해서 이웃주민을 초청해서 보금도 증가하고 또 교회 소식을 날리는 귀한 잔치로 우리 윤복희 권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